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정말 딱 나왔을까? 3월 학력 평가에 우리가 수업시간에 준비한 것들이 딱 나왔을까? 선생님, 딱 나와가 그 뜻이군요. 딱 나와. 그것도 뭐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나와 딱, 여러분과 딱 맞는 선생님, 딱 맞는 교재. 1등급과 만점에 딱 필요한 것. 심층 분석 및 해설 전에 혹시라도 총평을 못 봤다 하는 친구들은 총평을 보고 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총평을 보고 오라고 하면 어디 있나요? 라고 또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캐스트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메가 캐스트, 기가 캐스트, 적이 곱하기 메가, 기가 캐스트에 보면 총평이 있습니다. 총평이 왜 필요한 거냐. 전체 단원별 출제 비중 뿐만 아니라 많이 틀린 문제들. 선생님이 지금 준비한 것은 1번부터 20번까지를 다 푸는 게 아니라 먼저 소개해드릴 문제가 5번입니다. 이게 몇 단원 문제고 그 다음에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 9문제를 소개할 건데 일단은 이게 분석 및 해설 강의라서 정말 이 문제를 풀면서 내용 정리까지 다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실전적으로 어떻게 푸는 게 맞는지에 이 문제풀이법에 집중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딱 정리하고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푼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5번 문제는 유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유형. 이렇게 뭐 동그라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다 없다. 구분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같은 응답이 나오는가 다른 응답이 나오는가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자 보세요. 선생님조차 어떻게 푸냐면 이거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보일 겁니다. 선생님조차 이렇게 딱 해서 여기다 써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 여기 지금 후보가 되는 게 사, 자, 청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맞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실수 없이 다 쓰는 거예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인가. 예, 아니요, 예죠. 그럼 이제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 개는 같은 답, 하나 다른 답. 하나 다른 답이죠. 두 개 같은 답이죠. 그러니까 A가 자, 사회권이 될 거고요. 이쪽은요. 또 두 개가 같은 답, 하나가 다른 답입니다. 두 개 같은 답, 하나 다른 답이니까 얘는 자유권 될 거고 A가 이미 사회권이니까 C가 청구권일 텐데 뭐도 정리를 해야 되냐면 사회권, 여기가 지금 예였어요. 예. 이쪽이 아니요입니다. 그럼 여긴 반대죠. 자유권이 아니요고요. 이쪽이 예예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립니다. 모두 예가 아니라 가의 A는 예, 나의 B는 아니요. C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자유권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왜? B가 자유권이니까. 세 번째,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어떻게 했냐면 얘가 포괄적 권리고 얘가 열거적 권리고 얘도 열거적 권리라는 것은 이미 개념대 다 다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A는 B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정답 3번 딱 나왔죠. 다음 4번. 다른 기본권 보장에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이건 평등권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요게 지금 A고 얘가 B고 얘가 C였죠. 근데 4번은 조금 그냥 학력평가스럽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냥 다른 기본권 보장에 전제가 되는 권리, 평등권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C는 A와 달리 적극적 권리다. 이것도 적어볼까요? 얘 적극적 권리, 얘 소극적 권리, 얘 적극적 권리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풀어주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기본권 관련된 건 여긴 전부 다 성격이거든요. 사실상. 혹은 그 기본권의 내용을 문제로 출제를 하면 원래는 정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왜 정답률이 떨어졌냐? 이것 때문입니다. 유형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응답, 다른 응답. 같은 응답, 다른 응답. 할 때는 항상 표시하는 연습을 해둘 것. 아니면 이것도 가능해요. 열거적, 포괄적, 열거적,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 이거 말고 이런 식의 접근 말고 이것도 가능하죠. 열거적 권리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O, X, O. 이렇게. 적극적 권리인가 O, X, O. 이런 식으로. 포괄적 권리인가 이렇게 하면 X, O, X. 뭐 소극적 권리인가 라고 하면 X, O, X. 이렇게 예, 아니요로 응답하는 연습을 꼭 해두시고요. 시험 문제는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이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권. 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